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. 봉헌이 생겨낸 동안에 우리 아가페 여성중창 듣송 읽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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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헌이 생겨낸 동안에 우리 아가페 여성중älle 봉헌이 생겨낸 동안에 우리 아가페 여성중 torn SPEAKER 봉헌이 생겨낸 동안에 우리 아가페 여성중 때도 해요. 내 죄수로 날 멈춰주시오니 고평하기 쉬우다 주 예수의 고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적당하기 쉬우다 공평하기 쉬우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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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